이번 시간에 인증서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렸던 것처럼 이 동작방법, 메커니즘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혼합돼서 인증서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암호와 관련된 부분도 그 중에 하나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인증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개념들도 여러분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부품으로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지루하시겠지만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뒤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증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될 구체적인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한다면 인증서를 거의 90%는 이해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인증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첫 번째,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가 서버, 어떤 웹서버, 예를 들면 네이버, 오픈 튜토리얼스 같은 이 서버에 접속했을 때 자신이 접속한 그 서버가 자신이 접속하라고 했던 그 서버가 맞는지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증서의 역할입니다. 이게 인증서의 역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서버가 자신이 의도했던 서버임을 확인한 후에 그 인증서에 들어있는 인증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는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정보가 무엇이냐면 바로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공개키를 브라우저의 사용자인 사용자가 획득하는 것이 인증서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즉 인증서 안에는 서버의 공개키가 들어가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그 공개키를 가지고 서버와 나중에 통신을 할 때 암호화를 하고 복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개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공개키방식, 다른 말로는 대칭키방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공개키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저는 C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A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할입니다. 인증서가 하는 역할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의도한 서버가 맞는지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증서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슈가 생기는데요. 바로 그런 역할을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 어떤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또는 그 사이트가 맞는지를 보장하고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 기관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조직들을 가리켜서 CA 영어로는 Certificate Authority라고 부릅니다. 영어가 좀 어렵죠. 또는 Root Certificate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그 조직이 선정되고 그 기준에 맞는 조직들을 각각의 브라우저 벤더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파이폭스를 만든 모질라, 또는 크롬을 만든 구글, 또는 사파리를 만든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바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을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별해서 각자의 브라우저마다 CA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목록을 자사의 브라우저의 리스트에 탑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해하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즉 인증서의 핵심은 어떤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보증해진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그 기관들의 리스트는 각각의 브라우저 벤더들의 판단에 따라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유명한 업체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선 시멘틱이라고 하는 회사는 바이러스 같은 백신 프로그램이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베리사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증서 업체를 인수하면서 현재 42%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코모독, 고대디, 또 글로벌 사인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렇게 이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점유율은 계속 바뀌는 것이고 시장 점유율은 그냥 참고삼 알고 있으면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업체들이 어떤 인증서를 통해서 어떤 사이트에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 사이트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그 업체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해서 인증서를 구입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수업 뒤에서 살펴볼 스타 SSL이라는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증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 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이트인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는 서버 개발 서버일 수도 있고 사내에서만 사용하는 서버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인증서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메인이 그 사이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그 사이트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SSL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보안 기능, 암호화 기능만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CA Certificate Authority의 역할을 스스로가 하면서 SSL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비용도 들지 않고 아주 빠르게 인증서를 SSL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인된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신의 사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이 퍼블릭한 서비스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들에게 좋지 않은 경험을 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HTTPS하고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X 표시가 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SS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이트가 공인된 기간에 의해서 보장되는 보증되는 사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브라우저의 브라우저가 브라우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반대로 공인된 인증서 공인된 CA가 제공하는 인증서를 사용한다면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인증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볼까요? 인증서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비스 정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서버 측의 공개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정보는 그 인증서를 발급한 권위있는 기관 즉 CA가 누구인가 그 인증서는 누가 발급한 것인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인증서는 어떤 서비스의 도메인에 대한 인증서인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그 서버의 공개 키 즉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라고 하는 그 서버의 공개 키가 인증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 키가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 되어 있는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정보는 그 서버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려고 하는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고자 하는 그 서버가 맞는지를 인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보가 이 서비스의 정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버 측의 공개 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암호화 기법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정보가 서버 측의 공개 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증서는 어떻게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되냐면 이 웹브라우저가 SSL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 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인증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구글의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현재 http 영역이에요.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주소 표시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주소 표시창이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것은 현재 이 웹브라우저가 이 클라이언트가 구글 서버에 접속을 할 때 SSL로 접속을 했다라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이 구글 서버는 이 접속한 클라이언트에게 SSL 인증서를 전송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인증서의 내용이 보고 싶다면 바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예 인증서와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웹사이트의 주소는 구글 인터넷 오쏘리티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인증서가 누구에 의해서 공인된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인증서 정보를 클릭하면 인증서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인증 경로를 클릭해 보면 이 인증서가 account.google.co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이 서비스는 구글 인터넷 오쏘리티라고 하는 CA에 의해서 인증이 됐고 구글 인터넷 오쏘리티라는 CA는 지오 트러스트라고 하는 루트 인증서 루트 인증 기간에 의해서 인증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인증서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인증서가 어느 도메인에서 사용이 된다든지 또는 발급자가 누구이고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가 되었는지와 같은 여러가지 이 SSL 프로토콜을 위한 정보들이 이 인증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해주는데 그럼 그 인증서는 어떻게 만드냐 바로 공인된 기관 CA에 의뢰해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고 예를 들면 높은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 인증서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자기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서류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내는 과정에서 이 서버는 자기가 생성한 공개키를 같이 인증기관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개키가 언제 사용되었지는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자신은 비밀키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공개키를 만들어서 그 공개키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같이 묶어서 인증기관에게 전송을 하면 그 인증기관은 그것을 심의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 인증서를 그 서비스에게 다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는 그 인증서를 앞으로는 그 사이트로 들어오는 자신의 서비스로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 그 인증서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SSL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첫 번째는 아니죠. 그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CA를 브라우저는 알고 있다.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는 브라우저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능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브라우저는 어떤 기관이 공인된 기관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그 정보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인증기관은 그 인증기관이 해킹을 당하면서 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무효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디지노타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브라우저 업체들이 그 회사를 루트 인증기관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파산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